미래에셋대우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중국시장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한 이슈들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급락을 좀 멈추고 회복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중국시장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중국시장 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증시 급락에 영향이 있었고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1.8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3.25%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82% 정도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테크 지수도 말씀을 드리면 상해 과창바는 마이너스 3.46 심천 창업화는 마이너스 4.8% 기술주들 모여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1.69% 정도 하락을 했고 개별 종목 단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랑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해천미업, 텐센트 홀딩스, 알리바바, 웨이트완, 디웬핑 등 기존 주도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7에서 8월 레벨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보통 몇 퍼센트쯤 빠진 거예요? 한 많이 빠진 건 20% 가량, 15% 그 내외에서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 주식의 애플이나 테슬라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등등의 낙폭과 좀 유사한 환경이었다고 봐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장 빠져서 같이 빠진 거다. 특히 테크주들이 중국은? 미국장이 빠져서 빠졌다기보다는 주도주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장 빠지기 전부터도 중국 시장은 불안불안했었어요. 주도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비슷하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등기가 참 비슷한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테마틱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전일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서 종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 백신 테마주로 분류되던 화람바이오하고 복성제약 등도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아, 코로나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SMIC 제재 관련 우려는 좀 지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중국의 IT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천 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심천 성분이 마이너스 3%, 심천 창업하는 마이너스 4.8%였으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천산바이오라고 하고 장방그룹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데요. 이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창업한 종목이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1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주가 조작 혐의로서 조사를 들어가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른 백신 테마주가 심천 창업한 지수가 좀 많았는데 거기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하락이 좀 컸다.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몰리네요. 네. 맞습니다. 악재가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린다고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의 민항국, 항공청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8월 비행항공편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90%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공주는 좀 반등을 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전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가장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국가의 증시에서 코로나 회복 이후에 반등을 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주의깊게 본다면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가 똑같이 카피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완화될 때 하나의 힌트처럼 여기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진짜 90% 정도 노선이 회복되고 승객도 차면 이건 뭐 금방 회복되겠는데요? 실제로 뭐 그런 데이터까지 속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여기서 종식이 됐다. 제가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표나 사이클 같은 것들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금일 이슈가 좀 시장에서 잘못하면 확대될 수도 있는 이슈일 것 같은데 인도하고의 관영 매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인도하고의 확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발전을 추구한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젠20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를 이쪽에다 급화를 했고요. 이에 맞춰서 인도도 라팔 전투기를 급화를 한 상황이라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중국도 홍수, 코로나 등등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제재 등등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사실은 좀 이벤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그런 거를 전국 해소용으로 사실 이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우려는 있어서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추이를 간혹 가다 한 번씩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이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양쪽 정부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금일 ppi하고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국 증시가 사실 언제부터 그러면 조정을 받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7월 초에 급등 이후부터는 박스권 상회를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이탈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하락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보면 박스권에 갇혔었냐라고 보면 중국 정부가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분기죠. 코로나 사태가 활발해졌을 때는 이제 유동적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톤을 꺾으면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림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중국의 오늘 cpi 발표된 내용입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가 그냥 중국의 cpi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은 식품제의 cpi고 회색이 근원 cpi 지표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식품제의 cpi의 지표를 보시면 0.1% yoy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거의 못 오르고 있다는 거군요. 전월은 0.0%였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게 식품하고 농산물, 에너지 이런 거 뺀 근원 같은 경우는 0.5%로 발표됐는데 어쨌든 둘 다 근원하고 식품제의 지표가 굉장히 낮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의 cpi가 2.4%가 나왔으니까 중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썩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끌어올린 착시 효과가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도 사실은 좀 디플레의 우려가 있는 상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고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하고 비슷하게 디플레의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과도하게 긴축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사회용자총액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여전히 확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구나 정도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긴축을 하고 싶어 하거나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09년도에도 그랬었고요. 08년도였나요? 07년이었죠. 그때랑 2015년도에 증시에 과도한 버블을 경험한 이후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듭니다. 그래서 증시가 과열되려고 하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은 그 정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뉴스는 특별히? 네. 뭐 한 가지 지표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중국의 경기 개선세는 좀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중국의 8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172만 대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8월에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전년 동기 대비한 8.8% 증가해요. 아마 중국의 자동차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표가 작년에 사실 썩 좋지 않았거든요. 작년 재작년 중국 자동차도 별로 안 좋죠. 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18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신에너지 차량 소위 얘기는 EV나 PEV 같은 경우에는 1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7% 정도 급증을 한 거고요. 전월 대비에도 한 24% 정도 증가를 했고 순위를 따지면 브랜드별로 상해 자동차 BYD 테슬라 순위 1, 2, 3이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내구제 중에 하나인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모습은 점진적이나마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은 상황이 조금 어때요 지금은? 유럽지수 지금 실시간 상황 말씀을 드리면 독일 닥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1.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단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시장이 이제 20위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미국의 선물지수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있던 시점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몇 프로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신 임상 중단을 선언한 아스트라제네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작용이 하나 심각하게 나와서 그만두는다고 했죠? 부작용이 한 건이 나왔다라고 해서 일단 정지를 하고 어떤 부작용인지 살펴보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난 1%대만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이 길 예정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길에 예정된 20위 통화정책회의를 좀 주의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은 기대하는 건 당연히 통화정책의 폭이 더 완화적으로 양이 더 늘었으면 좋겠는 거죠. 기간을 늘린다거나 혹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늘린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 디플레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직도 확산 일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60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500명대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통화정책의 중요성 혹은 이제 정부의 그런 부양정책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좀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좀 중요할 수 있는 건 유로존 환율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로화에 대해서 유로화 너무 강세인 거 싫다 뭐 등등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의 언급에 따라서 또 달러화의 이제 그런 투닥투닥거림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유로화는 계속 좀 약세이길 원하겠죠 유럽에서는 유럽은 참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더 완화해서 기대할 게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통화정책 부족해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뭐 그 부분은 저도 좀 동의하는데 다 같이 고민권이죠. 유럽만 그렇겠습니까만 유럽도 장이 그래서 좋군요. 미국 반등하는 것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하고 미국은 지금은 어때요? 선물이? 일단은 나스닥 선물은 제가 보고 있는 기준에서는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S&P500도 한 1% 정도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한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시작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어제 장마감할 때까지는 오히려 계속 하락복을 키우면서 마감했는데 잠자는 동안 미국인들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이 이틀간 급락을 했고 기술적으로 나스닥 100 기준에서 제가 한 5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은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그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마감의 무렵에 떨어졌던 그 선이 그 정도 선이에요? 그 정도 선이라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는 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격 조정도 상당 부분 8할 이상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벤트에 따라서 기간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 차익 실현 등등 그런 것이 좀 얽혀있다고 이번 하락의 원인을 보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와서 동일한 논조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세장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주도주의 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지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금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퇴근길에서 이호석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내용이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현재 실질금리가 9월 8일 기준자로 한 마이너스 0.98%대 소위 마이너스 1%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이제 명목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금리는 0.67%로 재차 0.7에서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BEI도 저희가 1.68%대를 유지하면서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증시의 변동은 있었는데 계속 내려오는 중 금리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장금리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진성인플레에 대한 기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올라오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무부가 장기체 위주의 발행량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소위 얘기하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의 요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심리,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채에 대한, 국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다른 데 갈 데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까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기술주들이 정말로 진성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시장금리에 유의미한 반등 국면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야 된다? 시장금리가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의 기대 같은 것 때문에 시장금리가 유의미하게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율 관련된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에 관련된 거와 가장 감론을박이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으로 계속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최근에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재차 또 불러워졌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또 존슨 총리가 10월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노딜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상황이라 또 파운드가 약세로 가고 그 영향에 유로도 같이 약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를 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의 규모가 확대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화의 강세 요인이라고 보지만 그건 또 화폐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중립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강세 쪽으로 보더군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강세 요인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 네 번째는 이제 역시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달러가 강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변수까지도 저희가 보면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경기 부양 규모를 제외하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3 수준까지 반등한 것에 대한 이유는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화 약세가 달러의 강세를 좀 만들어낸 상황 항상 그렇죠. 달러화 유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저는 달러에 그럼 지금부터 더 치고 올라가서 혹시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까지 또 변동폭을 주겠느냐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지연 시기와 규모의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3조 달러 불렀다가 안 되니까 2.2조까지 내려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공화당은 처음에 1조 달러 불렀다가 1.5조까지 늘리는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는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5천에서 7천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다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합의가 쉽게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관련된 리스크를 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리스크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이 백신 회사들이 제시했던 시기보다는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소들은 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를 조금씩 지연시키겠죠. 지연시킬 수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이게 달러를 굉장히 강하게 가기에는 좀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주도주의 또 세 번째 요인인데요. 이건 주도주의 밸류에이션하고 솔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부담을 주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이죠. 최근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주도주들을 보면 필라벨트와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 시험 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하락폭을 보시면 대략 한 7월 레벨 정도까지 아직 많이 오른 것들은 8월 레벨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7월의 상황을 그러면 저희가 좀 복귀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7월이 사실은 실적 시즌으로서 대부분의 이런 기술 성장주들의 성과 소위 얘기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던 시즌이었고 이제 근데 현재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면 그때 밸류에이션 수준까지는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은 좀 해소가 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7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 기존의 이런 기술 성장주들을 대체할 만한 종목들은 그러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노이즈도 있었고요. 정치 이슈도 사실은 경기 회복을 계속 좀 지연시키는 이슈로 좀 발생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은 아직까지 다른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이건 소위 게임 체이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순간에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사실은 저는 좀 부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도주에 대한 성격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금리도 바뀌지 않았고 환율도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감해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유지됐었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들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개인의 위험성 성향에 따라서 일부 포지션 변경하시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변동성이 올라왔는데 소위 위험성 성향이 세지 않았던 분인데 주식을 100% 들고 있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쓰고 계시다고 하면 아마 기간 조정이 더 나타날 수 있고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정도로 현금을 일부 확보해 놓으시고 전략적으로 아니면 레버리지 정도 축소를 해놓으시는 방법까지는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 이벤트나 대선 이벤트를 앞둔 정치적 사용으로 부양책이 지연되는 그런 것들은 기간 조정 같은 것들이 장기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저는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시장을 조정 국면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앞단에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월 27일인가요? TV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도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질르고 이런 것보다는 좀 관조적인 측면에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추가로 확대를 해서 베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연준이 얘기하는 디플레파이터의 이 환경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고 그러면서 증권 시장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락과 급등의 사이에서 포지션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한 발 빠져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민, 최근의 고민은 결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주, 기술주, 성장주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개인들의 일종의 투기 성향 내지는 유동성으로만 그렇게 오른 거라면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테니 민스키 모멘트건 뭐건 그런 식으로 결정되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술주가 그동안 많이 오르게 된 데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잠시나마 언택트 인더스트리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니까 올랐다고 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혹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일 것이고 앞으로 실적이 그게 회복되면 되는 거니까 미래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면 요즘 걱정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실업에도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하는 것이 언택트 비즈니스에도 실적의 영향을 악영향으로 주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우려가 혹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반대 사이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얘네 기존의 대형 성장주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소위 전통주들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인가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인 방어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 성장주 쪽이 좀 더 앞서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전통주가 두 대 맞을 때 그래도 기술주는 한 대 정도 맞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친구들은 한 대도 안 맞고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져 하니까 오르는 거였다면 한 대 맞는 것도 이건 지금 주가에서는 나쁜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다만 저희가 그런 사태를 사실은 연준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게 장기화되면서 정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굉장히 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저는 되게 말씀을 많이 들으고 싶은 사람인데 시간적인 관계상 일단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만약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재확대되는 정도까지 가장 안전하게 한다면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다시 시장은 좀 리스크가 많이 덜어진 상태로 우상향 기조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길게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주의 좋은 실적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가정 내지는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것만 유지된다면 우리의 걱정 하나는 더는 건데요. 미국 시장 어떻게 됐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미래에셋대우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 한 바퀴 쭉 돌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bete 핫 perohingya 만약 의 Virtual